제60화 도강제 아편전쟁의 당사자 도강제는 청나라 열두명의 황제 중 유일한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1782년에는 그의 아버지 가경제가 건룡제의 15남이었으므로 황의 계승은 바라기 어려웠습니다. 가경제가 아버지 건룡제의 눈치를 보면서 항상 근신하며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린 도강제를 바라보는 아버지 가경제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건룡제가 도강제의 재능을 알아본다면 자신의 대권가도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강제가 10세때인 건룡 56년 개회가 찾아왔습니다. 건룡제가 손자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을 때 어린 도강제가 쏜 화살이 사슴에 적중한 것입니다. 손자의 궁술에 감탄한 건룡제는 황궁하자마자 황마괴와 화령을 하사하였습니다. 황마괴는 공을 세운 대신이 입는 관복이고 화령은 고위관리의 관모에다는 공작 깃털 장식이었습니다. 이는 어린 도강제를 적손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가경 18년 백령교의 일파인 천리교 신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광군으로 위장한 임청의 반군 72여 명이 황궁을 기습한 것입니다. 가경제는 당시 숭덕의 피서산장에 있었고 황궁의 남서방에 있었던 도강제는 친히 금위균을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였습니다. 황궁으로 돌아온 가경제는 장남의 무혜와 용맹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강제를 화석 지친왕에 책봉하였습니다. 이는 황제에게 인정받은 황제에게만 수여하는 1등급 작위였습니다. 가경 25년 가경제가 붕호한 후 황제에 오른 도강제는 기후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임색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근검 절약을 하는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절약을 하니 신하들도 흉내냈습니다. 대학사 조진영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헝겊조각으로 기운 바지를 입었습니다. 하루는 도강제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일부러 바지를 노출하였습니다. 도강제가 보고 기뻐하자 조진영은 새 바지를 마련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기워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도강제가 물었습니다. 경은 바지를 기워입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 조진영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랐습니다. 당황한 그는 순간적으로 은자 3냥이 들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도강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궁 밖에서 기워입는 게 정말로 싸구나. 짐은 내무부에서 은자 5냥이나 들었어. 당시 은자 5냥은 3바지 몇 벌 값이었는데 관리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황제 도강제를 속인 것입니다. 특이한 일은 황제가 낡은 옷을 입은 신하들을 좋아하니 저작거리에서 낡은 옷이 더 비싼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도강제는 분탕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분탕은 당면과 가늘게 썬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분탕이 먹고 싶구나. 한 그릇 준비하거라. 한 그릇 준비하는데 은자 7만 5천냥이 더 옵니다. 아니 한 그릇을 준비하는데 어떤 연유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냐. 어선방에서 서민들이 먹는 분탕을 만들려면 먼저 주방 한 칸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또 분탕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요리사들을 초청해야 하며 그들을 돕는 하인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은자 6만 냥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1년 유지비로 1만 5천냥이 소요되므로 총 7만 5천냥이 필요합니다. 분탕 한 그릇에 이처럼 많은 돈이 드는지 몰랐구나. 황성밥 저작거리에 분탕을 잘하는 노점이 있다고 들었다. 돈 몇 푼이면 한 그릇을 살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을 사와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분탕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도강제가 추궁하니 관리는 대답했습니다. 노점을 찾아갔으나 며칠 전에 노점이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가서 사오자니 도중에 식어서 먹지 못할까 걱정되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강제가 음식의 가짓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자 내무부 관리들은 돈을 착복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선방 설치를 빌미로 돈을 빼먹을 속셈이었고 황제가 지시한 분탕을 파는 노점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황제를 골탕 먹여도 순진한 도강제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신하들은 황제의 면전에서만 절약하는 척했을 뿐 매관 매직과 착취한 재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도강제는 황국 너머의 실상을 몰랐고 국경 너머의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하였습니다. 서구 열강은 명말 청초에 이르면서 통상 확대와 기독교 전파를 위하여 적극적인 교류를 원하였습니다. 강의제 때 동서문명 교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웅종, 걸룡, 가경 시대에는 주춤하였습니다. 중화사상으로 인한 청나라 황제의 우월감과 서구 문묘명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당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영국인들은 청나라에서 생산한 차에 중독되었습니다. 영국은 차 수입을 위하여 자국의 모직물과 인도의 면화를 수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도강 연간부터는 결제수단인 은이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무역적자가 심화된 것입니다. 영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편의 밀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광동성 일대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아편이 고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편은 하측민들에게 순간의 쾌락을 선사했지만 정신이 파괴되어 갔습니다. 도강 18년 도강제는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고 광주로 보내 아편 유통을 엄금하도록 명했습니다. 임칙서는 서양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편을 일정 기간 내에 모두 바치고 아편 밀매를 엄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무역감독관 찰스 엘리엇은 임칙서의 강경책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칙서는 광주 호문의 해변에서 아편 2만 상자 237만여 근위를 소각했습니다. 영국의회는 중국 침략에 필요한 군비 지출 문제로 격렬한 토론이 받아졌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71표 반대 262표 단 9표의 근소한 차이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아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동방원정군은 세계 최강의 육회연합군이었습니다. 도강 20년 흠차 대신 기선과 영국 정권 대표 조지 엘리엇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은 회담 도중에 무력으로 흠차 대신 기선을 압박하였습니다. 한포로 청군 포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청군은 744명이 전사했지만 영국군은 38명이 부상당하고 전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양국은 역사적인 남경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제1차 아편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청군과 총과 대포로 무장한 영국군의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무기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서세 동조음의 시대에 황제부터 민중까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무지하였습니다. 1837년 18세의 나이의 빅토리아 여왕이 구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청나라 조정은 병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강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영국의 여자 군주는 나이가 겨우 22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군주로 추대되었는가 또 배우자는 있는가 있다면 남편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며 현재 영국에서 어떤 관직을 맡고 있는가 당시 양광총독 우감은 장강을 거슬러 올라온 영국 중기선을 처음 보고서 어찌하여 소로 배를 끌게 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했을 정도로 서양 문물에 무지하였습니다. 훗날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흠차 대신 임칙서마자도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소나 양을 갈아서 만든 분말을 먹는다. 그런데 그것은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중국이 차 대황을 먹지 않으면 대변이 막혀 죽을 것이다. 도강 21년 영국군이 해안에서 항주 가흥 호주 등 절강성 내륙 도시까지 진격했습니다. 지방관인 송국경은 불현듯 북송대의 명장 적청의 전법이 떠올랐습니다. 적청은 서화군과 싸울 때 머리카락을 산발하고 구리로 만든 가면을 쓰고 사악한 귀신처럼 위장했습니다. 그가 적진으로 돌진하자 놀란 서화군은 혼비백산하여 폐주하였습니다. 송국경은 의원군 342명을 모집한 뒤 종이로 만든 귀신 가면을 쓰고 괴성을 지르면서 칼을 휘두르며 영국군을 향하여 돌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불문가지였습니다. 도강제가 양위장군으로 임명한 초카 혁경은 관우를 모신 사당 관재묘에서 점을 치면 효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점괴를 뽑았습니다. 그는 점괴에 따라 아군 가운데 호랑이띠 장조를 선발하여 선봉에 서기하고 공격시간은 반드시 호랑이를 뜻하는 인자가 들어간 이민년, 이민월, 무인일, 가빈시로 정하여 병졸들에게 모두 호랑이 가면을 쓰고 공격하였습니다. 공격한 청군은 첨단 화포로 중무장한 영국군 앞에서 물고기밥이 되었습니다. 도강 23년은 은고를 관리하는 관리들 사이에서 횡령한 돈의 분배를 놓고 일어난 내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장성보가 조카의 매관 매직을 위하여 매형에게 은자 1만 5천량이 담긴 마대 11개를 호부에 은고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장성보는 이를 사전에 매형과 짜고 받쳐진 뇌물 마대 7개를 11개로 조작하고 나머지 4개의 마대는 관련자들과 분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진상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목도 요구하다 거절당하니 이들은 장씨 형제의 범죄를 관하에 고발한 것입니다. 도강제는 형부상서 유근에게 철저한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 결과 가경 5년 이래 장부에는 은자 1,218만 양이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292만 양이 불과했습니다. 926만 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강제는 경악했습니다. 조사하니 하급관리들은 물론 왕공 대신들도 가담하였습니다. 관련된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모두 일단 유임시키고 나중에 죄가 드러나면 처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은자를 훔치는 다양한 기술이 드러났는데 여름용 기술은 이곡도장은이라는 방법은 현대의 금귀밀수에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뼈와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을 복용한 다음 돼지 지방으로 은자를 싸서 곡도, 즉 항문으로 밀어넣는 방법입니다. 최대 은 80량까지 밀어넣고 30분 정도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용 기술은 2차 호동운으로 물을 담은 병을 가지고 창고에서 일하면서 은자를 물속에 넣어두면 귀가시에는 물이 얼어서 물병을 거꾸로 해도 물이 흐르지 않으므로 쉽게 은자를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도강제는 과거의 담당자들에게 임기에 따라 매월 1200량을 배상하도록 하였고 세상을 떠난 대신들의 배상금은 그 후손들이 절반을 부담하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도강제가 학자였거나 목민관이었다면 자신의 직분 안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선정을 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청제국의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황제도 군자처럼 인품과 학식을 겸비해야겠지만 도강제가 다스리기엔 신하들은 너무나 교활하였습니다. 도강제의 가장 큰 약점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것을 시종일관 관철시킬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법과 사상가 한비자가 말했던 제왕학의 바탕이 되는 법치와 술책 그리고 세력 이 세가지 가운데 어느 한가지도 가지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유가의 이념과 공리공담에 빠져있었고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을 보았습니다. 도강제의 개인의 성품은 분명 나무랄데없는 성품이 군주였습니다. 그는 황제임에도 매사에 근검 절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국고를 탕전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뿌리까지 썩어버린 청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